그럼 지금부터 우리 수업의 클라이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지역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를 연결하는 절차를 했어요 말하자면 우주성과 우주왕복성의 궤도를 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도킹을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살펴보죠 우선 git 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collaborate, 즉 협업과 관련된 기능인데 백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push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기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git push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우리의 지역 저장소는 원격 저장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push를 해주시면 업로드 절차가 시작이 돼요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뭔가 에러 같이 나오죠 이것은 딱 한 번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이걸 꼼꼼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지역 저장소는 여러 개의 원격 저장소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원격 저장소와 기본적으로 연결시킬 것인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upstream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git push slash upstream이라는 옵션을 추가하고 origin을 하게 되면 이 다음부터 여러분이 그냥 git push라고만 이렇게 입력하면 그것은 origin의 master라고 하는 브랜치로 업로드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id를 물어보는데요 이건 뭐냐면 원격 저장소 입장에서는 지금 push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래서 인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입력해야 될 것은 github을 쓰고 있는 분은 githu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gilab을 쓰시는 분은 gila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컴프레싱 오브젝트 뭐라고 뭐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끝나면 성공적으로 업로드가 끝난 겁니다 그럼 잘 됐는지를 확인해 볼까요?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들의 목록이 이렇게 보이고 저 파일을 클릭하면 온라인 상에서 그 파일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five commits라고 되어 있죠 저것을 클릭하면 기존의 버전들 로컬 저장소 볼까요? 이렇게 로컬 저장소가 오른쪽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원격 저장소의 로그들을 여러분이 온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길랩으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푸쉬를 하게 되면 Repositor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파일 3 클릭하면 현재 여러분의 그 프로젝트의 파일들의 목록이 나오고요 클릭하면 온라인 상으로 파일의 상태를 볼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Commi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들은 여러분이 Git 호스팅을 사용한다면 어떤 서비스건 이 정도 기능은 다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했던 주제인 우리가 Git에서 원격 저장소로 푸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한 내용을 저장하고 버전을 만들고 푸쉬하고 저장하고 버전 만들고 푸쉬하고를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원격 저장소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와 코드를 또 문서를 백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래도 테스트 삼아서 보여드리고 끝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자, nano hello1.txt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백업이라고 저장하고 Ctrl x y 엔터 Git status Git add hello1.txt Git commit 마이너스 am 그리고 백업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이제 git push라고 해주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미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로드가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GitHub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원격 저장소에도 백업이라고 하는 버전이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aso aso aso